에듀윌의 대학생 홍보대사 하루 2분 에듀윌 소식을 한눈에 7월 11일 월요일 에듀 브리핑 출발합니다. 에듀윌 대학생 홍보대사 에듀윌 프렌즈 7기 발대식이 지난 7일 에듀윌 본사에서 진행됐습니다. 총 30명이 선발된 에듀윌 프렌즈 7기는 앞으로 석 달간 에듀윌의 다양한 채용 및 복지 제도와 직무 체험을 하게 됩니다. 또 에듀윌 선배와의 만남을 통해 취업 고민이나 직무에 관한 궁금증을 해결하는 시간도 갖습니다. 추후 에듀윌 프렌즈에게는 에듀윌 교재와 월별 활동비를 지원하고 에듀윌 입사 지원 시 가산점 혜택도 제공합니다. 개교 42년 만에 첫 편입생을 모집하는 경찰대학교로 편입을 준비하는 수험생을 위해 에듀윌이 경찰대 편입 0원 합격 패스를 출시했습니다. 이번 서비스는 업계 최초 경찰대 편입 교재를 출간한 저자들이 직강하는 수업으로 진행하며 예상 실전 모의고사도 제공됩니다. 또 수강생에게는 합격 시 수강료 환급, 경찰 전광자 무제한 수강, 학습 매니저의 밀착관리 1대1 코칭 시스템 등의 혜택이 제공됩니다. 에듀윌이 보안 전문가를 꿈꾸는 학생과 직장인들을 위해 지난 9일부터 세 차례 화이트에커 양성 과정 무료 특강을 진행합니다. 화이트에커 양성 과정은 실무 경험을 갖춘 화이트에커 출신 현직 사이버보안 전문가들로 라인업을 구성하고 수강생 개개인의 상황에 맞는 실무 중심 교육을 운영합니다. 총 3회 진행하는 무료 특강은 9일과 16일, 23일 에듀윌 국비교육원 성남센터에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. 이상 오늘의 에듀브리핑 마칩니다.